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호남통계청이 조사한 2019년 호남제주 고령자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이 22.3%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수치는 전국 고령인구 비율 14.9%와 비교한 것으로 전남과 전북은 전국 대비 높은 반면 제주와 광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